안녕하세요. 여기는 소아의 행복한 뉴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지금 화면이 좀 흔들리는데 제가 이렇게 물속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네요. 오늘은 엘리베이터에 관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엄마들이 애기들한테 엘리베이터 탈 때 Get in the elevator를 많이 사용하고 Take the elevator, Get on the elevator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건, 제일 많이 들은 건 Get in the elevator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릴 때는 Get off the elevator. 제가 소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Press the button,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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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n. Get in the elevator. G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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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n the elevator. Ge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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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n 케이! 케이~! 케이는 꺼내배러! 케이!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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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툰, 플리즈 엘리베이터에 들어 가주세요 오... 엘리베이터에 들어 가주세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주세요 엘리베이터 탑시다 엘리베이터에 앉아있다 제발 엘리베이터에 앉아있다 말을 안듣는 서아를 보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 앉아있다 엘리베이터에 앉아있다 엘리베이터에 앉아있다 SABLE иц STOP 이 야리베이터의 inclination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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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츄웅 츄웅 타세요 네 애기가 안들어와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사야, 플레스 버튼 플레즈. 오케이. 눌러주세요. 오, 네 아닙니다. 네. 내려주세요. Get off the elevator. 플레즈. 네. Get off. I'm over now. 오케이. 내릴 때는 Get off the elevator. 예, get off. Let's go. Let's get off. Let's get off. The elevator. Yay. Get off the elevator. Please get off. The elevator. Get off. Yay. Let's go. Let's go. Let's go. Ooooo. We've got What's up? Let's go. We need to 감사합니다.